예배자 인생이라는 질문을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복음치유와 24제자 너희메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복음치유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복음치유다. 그 힘을 바탕으로 24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았는데 특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기뻐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셈이 솟아난다.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돼요. 예배의 축복. 누에미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성전 다 지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전 회복 이후에 이제 더 큰 초점이 맞춰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초점이 바로 예배였어요. 누에미아 8장 1절의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며 손을 들고 뭐라 그랬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면서 그것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들었어요. 덕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톡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설령을 듣는 어떤 분이 옆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눈물을 따고 콧물 눈물을 흘리더라. 물어보니까 저희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 온 지가 자발적으로 왔는데 혼자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더라. 누군가 그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마음의 뜨거운 감동이 더 큰 것이다. 눈물을 흘리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가서 포로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못 듣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 성견을 회복하고 이제 이스라엘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도 눈물을 흘렸다. 이것을 본 노에미아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뻐하는 걸 감동받는 보면서 여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그렇게 감동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뻄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홍계 모든 성도들 예배를 들을 때마다 기뻄이 예배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 들을 때마다 기뻄이 예배가 되죠. 예배 들을 때마다 근심이 되고 예배 들을 때 부담되면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 2020년 이 한 해 동안 예배 될 때마다 내 영혼이 기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 삶이 변화되고 현장에 변화되는 그런 예배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이 출애교 5장 말씀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안호회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내용이다. 애굽을 이제 빠져나왔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해방이고 구원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에요. 해방이고 구원이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한 것이고 해방을 말한다.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이것이 뭐였냐. 출애굽 구원받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것이 큰 전체 그림을 볼 때 아니에요.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구원을 넘어서 해방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지구촌의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주일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지구촌에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 우손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우손만 하나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근본 목적은 예배였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포로로 잡혀갔어요? 왜 하나님 또 모르는 이방 애급에 가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사를 했습니까? 너의 생활을 했습니까? 왜 하게 됐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예배 실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들이다가 그 참새가 작다고 쪼개지 않은 거예요. 그걸 쪼개서 피의 은약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피의 은약을 들이는데 그거 작다고 그걸 안 쪼갠 거예요. 하나님 그게 화가 난 거예요. 너희 후손이 너 예배 피의 은약 피 그거 쪼개지 않다고 작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했어요. 너 후손이 400년은 나를 알지 못한 이방에 가서 종사를 할 것이다. 예언해버렸어요. 예배 실패하면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찬양 부르고 이렇게 땅 끝까지 보험 2, 3, 7단을 뜨던데 나는 왜 나는 내 문제 걸려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제를 보겠지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축제가 되고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기뻄이 되면 끈다 버립니다. 다른 거 다 가난해도 관계없고 병해도 관계없고 사람 말 관계 전혀 상관없어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집에 안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불의심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회피로 일삼던 이 모세가 드디어 갱신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그 왕 바루에게 서게 됩니다. 바루에게 선다. 그때 에그 왕은 무조건 이름이 바루예요. 전에 바루 다 죽었고 또 새로 바루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러면 에그 왕은 바루거든요. 바루 왕 앞에 선다. 그 자체. 왕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왕 한 마디디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이 오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처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 아론과 함께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루에게 한 본질적 요청이 뭐냐. 요청이 하나요. 예배 예배.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사를 드리겠다. 제사 드리려 하니까 허락해달라. 이 말씀은요. 주루키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에그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선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선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이 나라 7천만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 3, 7 나라로 복음하여. 전 세계 237개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복음하여야 돼요. 그런데 안 해요.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2020년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는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을 거예요. 어디서 힘을 얻을 거예요. 우리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게 근본 위로가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얻고 믿음으로 완주해서 2, 3, 7 나라 살리고 24 제자 세우고 정말로 24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1인 1교회와 이 응답 받고 제 1, 2, 3 알리티지의 응답을 당당히 받아 누리는 영계 저성도 되기를 전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희생제사입니다.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루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려에서 내 앞에 절개를 질 것이라 하슴나이다. 바루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낼 선적 우리가 광려길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년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드디어 모세와 형 아론과 함께 초래급의 사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내주면 광려에 가서 절개를 짓을 것이다. 이건 막연하게 절개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희생제사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여호가 누구냐 더군다나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못 보낸다 여호가 누군데 모세가 바로 제차 요청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허락하소서 한마디로 뭐요? 우리 예배들에게 허락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때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예배예요. 출애급은 이스라엘의 해완과 구원의 스토로인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예배에게 궁극적 방향이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안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나 안 낮아지겠나? 결정할 때 그게 우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급을 시킨 재고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냐? 오늘 심리학기도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나와 안건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분명히 붙잡고 이 시대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 그것이 지금 뭡니까? 성경은 제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성경은 희생이라고 그러죠.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성경은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이 표현이 좀 더 실제로 구체적으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희생의 비밀이에요. 예배자로 나온다는 게 희생의 비밀이에요. 피의 비밀. 이것을 아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에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을 때마다 희생의 비밀을 아시고 피의 비밀을 아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자기를 대신하는 희생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희생재물을. 꼭 짐승을.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희생재물. 내가 지은 죄를 이나야나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을 짐승. 그걸 꼭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요. 이 명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 옵니다.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외국에서 와도 전부 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희생재물을 들고 가야 돼요. 주로 양입니다. 주로 양. 양을 다 가져가고 뭐합니까? 죄의 사암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의 대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희생재물 앞에 이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양의 목을 탁 칩니다. 목을 탁 치면 피가 쏟아지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를 빼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제사장이 들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희생재물이에요. 아무도 한 사람도 그냥 오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재물을 다 그렇게 들고 와야 돼요. 자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은 죄 매일 매일 들고 나와야 돼요. 매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재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양 대신 어린 양 예수.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피를 의지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한 주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뇌제를 사여 주옵소서. 그게 희생재물이죠. 그거 들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재물.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뭐라겠습니다. 영원한 죄사가 그랬어요. 저는 일회성인데 맨날 올 때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25만 마리. 요스포스 그 당시 역사학자가 써오는 책을 보면 그 명절 때 양이 얼마나 잡혔냐. 하룻밤에 하루에 잡힌 양이 25만 마리. 그래가지고 이 피가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잡아보세요. 양을 저는 직접 딱 잡았는데 방파게츠가 나와요. 파게츠 이만한 파게츠가 반파게츠가 나온다. 피를 거꾸로 쏟으면 목을 따면 쫙 다 쏟아져요. 숨을 쉬고 있다니까. 숨을 쉬니까 심장이 피를 다 짜내는 거예요. 그걸 반파게츠가 나와요. 이것이 25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진의 피가 그냥 골골골골 흘러넘쳤어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많이 희생재사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짐승들 대신 어린 양 예수가 대표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불이 10장 14절로 14절로 보면 영적 사실이 아주 정확하게 요약되었습니다. 참기 3장 사건으로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렇게 다 해결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어야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리스도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 제사 한 번의 이생으로 영원히 그랬어요.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휘부리 9장 12제로 하면 염소가 소화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결이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성전이 우약시대에. 지성소는 대사장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성소에서 놀아. 이방인은 이방인은 떨어져 놀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당이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왔냐. 지성소 들어왔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요. 말가죽으로 지은 천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옛날에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지성소를 직접 다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모색을 지시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이 막이 말이에요. 말가죽으로 된 건데 쫙 갈라졌어요. 딱 갈라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없애버렸어요. 만인이 다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이. 그렇게 영원한 속죄. 감사합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이 아니에요. 영원한 속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 여러분은 죄 없다니까요. 예수님 사람은 저주가 없습니다. 아멘. 저주가 없다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얼굴 쫙 펴세요. 십자가와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요. 지금도 저 모슬렘들은 양을 잡아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내가 인도네시아 가서 자카르테스 하룻밤 자는데 밤새 잠 못 잤어요. 밤새로 양을 잡으니까요. 양들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뭐 여기 있어요. 저기 소리 봐. 집집마다 초저녁에 가면 양들이 다 묶여 있어요. 양들이 묶여 있다고. 집집마다 양들이 딱 집에 잡으려고. 집에서 직접 다 잡았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직접 잡으니까 막 잡는 소리가 나니까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방송으로 계속 울리죠. 그 연불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쫙 겁납니다. 아주 막 소름 돋아. 그것도 밤새도록 해요. 속죄일은 밤새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중동에 싹 다 그래요. 모슬렘들은. 지금도 속죄일하고 있어요. 이 구약. 구약. 구약은 구원 못 받아요. 1년에 한 번에가 죄 용수됩니다. 안됩니다. 맨날 지었는데 죄를. 우리는 양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붙잡은 여운계의 모든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신과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찬송과 중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천부여 어지 없으세요. 나이 들어가 예수 믿은 분들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괴단 삶을 알아요. 1년에 봄과 홀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할 때보다 부흥사들한테 첫날 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다 듭니다. 주나라를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리니까 사절까지 부릅니다. 팔이 아파 죽겠어. 부흥사 그러면 손을 높이 드세요. 높이 드세요. 예수님은 십자에 못 박겠어요. 그럼 아픕니까. 다 사절 끝나면 다섯째 한 번 부릅니다. 지나 손 안 들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에 자기 손 안 들었어요. 두 번 부르면 팔이 내려와요.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가면 추운 날을 외면 하시나 어딜 가니까 어딜 가니까 어딜 가니까 어딜 가. 하나님은 손 들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찬송도 잘 불러야 돼요. 우리에게 개척하고 나 이 찬송 한 번도 부른 적 없어요. 아시겠어요? 찬송가에는 있어도 안 부릅니다. 율법 찬송이니까 복음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들고 오라고 안 했어요. 벌벌 떨면서 울면서 오라고 안 했다고. 정제의식, 죄인의식 가지고 오라고 안 했다고요. 아멘. 죄에서 해방된 기쁨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고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만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올 때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져야 돼요. 기쁨과 감사한 마음까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제의식까지 나오지 마세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예배, 감교의 예배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해놓고 내가 못 누렸구나. 저 얼굴 좀 펴지 왜 저래? 음성을 좀 깔아가 천천히 하죠. 왜 저래? 손을 크게 할까? 내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이게 다른 감정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늘 축제예요. 늘 찬양해요. 나 시가 없나면 찬양하고 감사해요. 특별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그냥 애굽에서 희생계사를 드리러 될 것 같은데 굳이 뭐라 그래요? 사흘 길쯤 그랬어요. 사흘 길쯤 가게 해달라. 그 이유가 어디였어요? 애굽은 세속도시예요. 온갖 우상이 다 있어요. 온갖 신들이 많아요. 제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세기 3장에 지금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 6장에 물질 중심, 11장에 이 세상 성공 중심. 이 노예생활도 1년에 했으니까 430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체질화, 체질화. 애굽 문화가 체질화 되어있다고요. 하나는 없는 문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본주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애굽 현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세상이 애굽이거든. 애굽 현장이 온갖 그냥 장세기 3장 중심, 11장으로 범벅이 돼 있어. 거기에 우리도 말려 들어간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심을 나도 모르게 그냥 말려 들어가 그 문화 속에.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인본주의 현장이에요. 인본주의 반대가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아시겠어요? 삶에 하나님이 없어. 잊어버려. 하나님이 없어. 잊어버려. 완전히 인본주의 불신자처럼 살아. 그게 애굽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방해 요소가 너무 많다. 이 말이. 그래서 사흘길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 사흘길 쭉 떨어져서 진짜 온전한 예배에 들여라. 다 내려놓고. 예배 들을 때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 예배당 장소. 여기에 들어오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사흘길 쭉. 교회가 좀 멀다고 했어요. 여러분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흘길이라 사흘길.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여러분 같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네미야 8장에 보면 네미야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아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울었다. 울었다 이 말은 영적으로 통해 버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다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 다 울었다 그랬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현장에는 은혜가 전이 됩니다. 전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다른 성도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성도가 받은 은혜가 내게 전달이 돼요. 이 전이 현상. 이 포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체험하는 이 현장이에요. 다른 성도가 은혜 받은 걸 보고 나도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성도가 은혜 받게 돼요. 2020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은혜를 예원계 전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약 기도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바로는 뭐예요? 바로 그 절야죠. 자신의 여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신들을 안 보낼 정도가 아니라 노역을 내게 힘들게 해보니 이것들이요. 배가 불러 시간 남아다 하니까 허소리한다 하면서 무슨 예배를 해? 제사를 해? 노역을 더 힘들게 하는 자 6절로 9절을 보세요.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깨어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괴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을 더 무겁게 노역을 하는데 얼마나 노가다를 이 엄청 고생스러운 일을 시키면서 더 무겁게 엉뚱한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뭐냐? 더 가중된 노역이에요. 바로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 자식들이 무슨 소리하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것들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작전이었어요. 이게. 그 의도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이 바로의 의도대로. 죽여버리면 200만 일어났으면 왜 우리 지도가 죽이냐? 난리나고 대문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불만을 거두를 미워하도록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15절 2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벽돌 수를 기록했던 기록원들. 다시 말해서 중간 지도자급들이 있어요.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선처 좀 해주세요. 10을 안 주면 벽돌을 지을 수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럼 숫자를 좀 줄이십시오. 이 중간 사역자들이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끄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독도 없이 왕궁을 나오는 이 길거리에서 이 중간 사역자들이 보고를 해도 전혀 캔슬 당하니까 이들이 나오다가 누굴 만났냐? 뭐 세워 아르로 만난 거예요?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먼데 가서 실땀 소리해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더 고생시기냐? 원망불평이었습니다. 막 퍼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였었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겠어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나 모세가 똑같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 누구 앞에 무릎 꿇느냐 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중간 지도자들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원망을 하는 데 달랐어요. 모세는 뭐요? 오히려 원망 모두 원망과 불평을 한 몫에 받았는데 모든 그것을 가지고 어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려고. 사람들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그렇게 생기거든 여러분 선택할 최선의 해결을 받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꿇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강구로. 아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자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기도. 기도. 개인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 20개나 있어요. 옆에. 쫙 있어요. 사무실에 가서 개인 기도 직접 하나님 앞에 통곡해도 되고 금식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시금을 전파하고 전화 기도해야 되고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가라. 문제 오거든. 빨리 여러분 영적 해석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기도해야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환경에도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씨드나 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에 걸쳐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생각한 대로 가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점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의 인도가 돼야지. 세상 인본주의방법 때문에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요. 여기 스트레스 없어요. 여기 불안, 초조, 염려, 쓰기 질투 없어요. 내 영혼 평안해. 2020년 영혼교회 전승도는 이런 언약 붙잡고 기도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보금지휘의 이 삶을 모두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댔다는 듯이 선생님 저는 교회 들어올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교회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올 때 다른 것 다 한 대 넣으세요. 2020년도에 교회 나올 때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의 품 속에 들어오듯이. 아멘. 주 안에 들어왔어요. 다른 것 아무 생각하시면 다 사단이 부르는 가라지예요. 사단이 부르는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속에 깊이 들어오시지 않기듯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동.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실제로 체험하고 믿음에 완주하는 그런 24체사로 당당히 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